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혹은 주지사가 주목을 받았고 또 다른 주에서도 앞다퉈 한국산 진단 키트 수입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메릴랜드에서 구입한 한국산 진단 검사에서 가짜 양성이 속출한다면서 사용을 중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물론 메릴랜드 주정부 측에서는 이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그 내막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진 기자 나왔습니다. 지난 4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만 해도 주별로 코로나 감염이 급증하고 있었던 때고 어디 검사받을 것도 변변치 않았던 걸로 아는데 이때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산 진단 키트를 수입하면서 엄청 주목을 받았었죠. 네 당시 한국에서 검사 50만 회가 가능한 진단 키트를 확보했었는데요. 그때까지 메릴랜드 주의 검사 건수가 7만 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아내는 한인 유미 호건 여사입니다. 진단 키트 확보 과정에서 유미 호건 여사의 역할이 아주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건 주지사도 언론 브리핑에서 이수혁 주미대사와의 통화에 유미 호건 여사를 동참시켜서 한국산 진단 키트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아내를 이번 작전에 챔피언이라고 치켜세우는 등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진단 키트 물량 확보도 쉽지 않았고 연방 정보와의 조율도 쉽지 않아서 주마다 진단 키트나 여러 다른 물품 부족으로 아우성을 지를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무려 50만 회 검사분의 진단 키트가 한국에서 왔으니 화제가 됐는데 이후에 다른 주에서도 한국산 진단 키트들 들여왔었죠? 네 먼저 지난 3월 LA는 한국의 시젠이 개발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식의 코로나19 진단 키트 125만 달러어치 2만 개를 구매했고요. 뉴욕, 네바다, 캘리포니아 등도 한국의 솔젠트사에서 개발한 진단 시약 약 100만 명 분량을 수입했습니다. 콜로라도주도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약 30만 회분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한국에서 공수해 왔고요. 시애틀시도 지난 5월 한국산 수압 진단 키트 5만 개를 들여왔고 이외에도 각종 방역 용품을 한국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코로나 감염 초기 진단 시약의 부족으로 한국산이 대거 수입됐었고 그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곳이 바로 메릴랜드주였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진단 키트가 불량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메릴랜드주 현지 언론인 WBALTV와 볼티모어선 등은 지난 4월 한국에서 대량 수입한 코로나19 진단 키트인 랩즈노믹스다 진단 키트가 요양시설에서 잘못된 양성 판정을 내는 등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난 18일 일제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산 검사 키트는 메릴랜드주 널싱홈과 시니어 장기 요양원에 배정돼 사용됐었는데 양성이 아닌 사람이 양성으로 나타나는 불량 문제가 속출했고 메릴랜드 대 볼티모어 연구소는 앞으로 해당 키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장일 것 같은데 메릴랜드 주정부 입장이 나왔나요? 네. 호건 주지사 오피스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현재 정상적으로 해당 검사 키트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60일간 두 연구소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20만 개 이상의 랩즈노믹스 검사를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주지사 오피스는 독감 철을 앞두고 CDC가 승인한 코로나와 독감 동시 진단 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전 키트의 사용을 잠시 멈춘 것인데 이를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메릴랜드주의 한국산 검사 키트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논란을 처음 보도했던 WBAL-TV는 후속 보도를 통해서 메릴랜드 대 볼티모어 캠퍼스 연구소에서 가짜 양성 문제가 발견돼 사용을 중단한 것은 맞다라고 재차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메릴랜드 대학 측 입장은 뭔가요? 메릴랜드대도 어제 성명에서 우리는 램즈노믹스의 유전자 증폭 테스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검사임을 명확히 하길 원한다고 언론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대학 측은 메릴랜드 대 병리학협회, 메릴랜드 유전체학 연구소는 이 검사 방법을 몇 달씩 대량으로 사용해 왔으며 매우 잘 알고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입증한 수용 가능하고 만족스러운 검사라는 점을 발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독감 시즌에 접어들어서 코로나19나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대한 동시 검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면서 랩건 검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해 앞으로 추가 바이러스 검사 능력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지난주 질병통제예방센터 검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정부와 같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시즌이 돼서 미질병통제예방센터가 승인한 코로나19와 독감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검사 키트 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국산 진단키트 사용을 멈춘 것인데 이게 마치 진단키트에 문제가 있어서 멈춘 것으로 보도가 됐다는 거네요. 그렇다고 언론이 그냥 오해해서 이런 보도를 내보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구체적으로 보도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산 검사 키트가 메릴랜드주 널싱홈과 시니어 장기 요양원 배정에 사용됐었고 양성이 아닌 사람이 양성으로 나타난 불량 문제가 속출해서 메릴랜드 대 연구소가 키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조셉 디마토스 메릴랜드 보건시설협회 회장은 주내 몇몇 요양원에서 실시된 검진 키트 샘플에서 30여 건 이상의 잘못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디마토스 회장은 한 시설에서 30명 이상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은 이상한 일이라면서 재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또 메릴랜드 대 대변인을 인용해서 볼티모 캠퍼스 연구소에서 한국 기업 랩지노믹스의 검사 키트 랩건 수천 개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발견돼서 더 이상 해당 키트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천 개를 조사했는데 문제가 발견돼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메릴랜드 주정부 측이나 메릴랜드 대학 측 의견과도 상반된 건데 어떻게 같은 대학에서 이렇게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메릴랜드 대는 애매한 성명을 내놨는데요. 모든 코로나19 검진 기술의 정확성은 바이러스 부하, 샘플 연령, 검사 성능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우리의 실험실 운영이나 환경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 오류에 다양한 조건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우리 대학 실험실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건데 그렇다면 결국 진단키트 문제가 아니냐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대학 측은 공식적으로 진단키트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검사 결과의 오류는 있었고 그게 검사 과정의 문제냐, 검사 키트의 문제냐만 남는 건데 대학 측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실험실 환경 문제가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걸 두고 수사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혹은 주지사 입장이나 한국진단키트 회사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한국산 검사 키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4월 한국산 진단키트가 대한항공 특별기를 통해서 메릴랜드주에 도착한 직후부터 구매 가격과 유용성을 놓고 지속적인 논란이 이어졌었는데요. 우선 개당 14달러씩 900만 달러를 지불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 내 공급업자들이 한국산 키트보다 더 싼 가격을 제시했지만 주정부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세해서 미국에서 샀으면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입했을 것이라는 기름을 붓기도 했었죠. 또한 해당 한국산 검사 키트에는 검체 최치용 면봉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검사 키트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진단장비를 구입해야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제 메릴랜드 주정부는 키트 구입비 900만 달러에 추가 예산 600만 달러를 더해 총 1,500만 달러를 한국산 검사 키트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예산만 3분의 2가 더 들어간 건데 그러면 돈을 이렇게 들였는데 불량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주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요즘에는 진단 키트에 면봉이 다 포함돼서 나오는 걸로 아는데 당시만 해도 초기였고 또 급하게 물량을 확보하느라 생긴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지 언론인 WBAL-TV는 50만 개의 검사 키트 가운데 현재 절반도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사용 개수와 용처를 공개하라는 주의회의 요청에 보건당국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개당 30달러의 비싼 가격으로 총 1,500만 달러의 주민세금을 사용하고도 몇 개를 사용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현재 앞서 밝혔던 것처럼 한국산 검사 키트 같은 PCR 검사가 아닌 신속 검사 및 독감 코로나 병합 검사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절반가량만 사용된 한국산 검사 키트 수입이 전시행정이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0만 회 분을 사왔는데 아직 20만 회 정도만 사용했다는 건데 이렇게 검사 키트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도 좀 미심쩍긴 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 개발이 한창인 걸로 아는데 코로나 전용 키트들은 올겨울 내내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진단 키트를 쌓아두고 있는 주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렇게 메릴랜드 주에 쌓이는 진단 키트들이 한국산이라는 점이 괜히 K-방역에 흠이라도 입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메릴랜드에서 구입한 한국산 진단 검사에서 가짜 양성의 속출에 사용을 중지했다는 보도가 물고 온 파장과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기자였습니다. 김성진 기자 아멘